3월 학평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시험 보느라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너희가 또 이렇게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총평을 확인하고 총평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지점을 보안해 나가겠다 라는 그 열정 자체가 분명히 너희들의 빛나는 11월을 만들 거라고 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오늘 3월 학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3월 학평 어려웠을 겁니다 만만한 시험이 아니었을 거야 본래 3월 학평이 3월에 보는 시험이잖아 그리고 3월 학평 쌤이 데뷔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3월 학평 하면 학생들이 일단 좀 부담을 갖는 것들이 있어 왜냐 고3이 돼서 처음으로 치르는 전국 단위의 모의고사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너의 위치를 객관화해라 그치? 너의 부족한 지점 너의 보안 지점을 잡고 이후에 수능을 설계해라 심지어는 쌤이 3월 학평 전설 얘기했었죠 3월 학평 점수가 수능까지 간다 말도 안 되는 전설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학생들이 3월 학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부담감이 본래 좀 있어 그래서 3월에 보는 시험 너희가 이후에 보는 다른 어떤 그 모의고사들보다도 너희들이 가장 부담감을 안고 봤을 시험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멘탈 자체가 시험의 난도를 훨씬 더 어렵게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건 말이야 진짜 어려웠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당연히 어렵게 느꼈을 겁니다 어려웠습니다 너희가 1, 2월 공부하고 아직 개념 완성이 안 된 학생들이 더 많을 텐데 그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에 확실하게 어려운 시험이었다 그래서 3월 학평 문제 어려웠기 때문에 너희가 점수나 뭐 이런 지점들에 크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특히 3월 학평 시험을 보지 못한 학생들도 꽤 있잖아 자가격리하느라 시험 보지 못한 학생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쌤이 강조했었던 3월 학평 끝난 이후에 너희가 해야 되는 객관화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점수에 대한 객관화가 아닙니다 등급에 대한 객관화가 아니야 그건 올해는 더더군다나 그걸로 객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상황도 그렇잖아 그리고 그런 객관화는 일단 의미가 없어 기간이 3월입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에 10배를 더 공부해서 수능 시험을 봐야 돼 10배 이상을 더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교육청이 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3월 학평에 대해서 중요성이 그 지점에서 가장 많이 희석이 되죠 어차피 평가는 낸 게 아닌데 굳이 해야 되나요 쌤? 근데 3월 학평 특히나 올해의 3월 학평은 너희가 요거 알고 있어야 돼 물론 평가원이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유형과 특징이 다르다고 쌤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3월 학평이 제일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뭔지 아니? 3월 학평이 사실은 6월, 9월 평가원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변화된 유형에 대한 반영입니다 제일 잘해 가장 빨라 가장 가시화되어 있어 올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쌤이 말하는 가시화가 잘 됐다는 건 한마디로 변화된 수능의 유형 이걸 굉장히 충실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시험이 3월 학평이라는 거야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21학년도 3월 학평 2022 예시문항이라는 변화된 수능의 특징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가장 많이 그러한 유형들을 문제화 시켰었던 심지어는 고전시가 평론 나왔잖아 평론 안에 고전시가를 박아넣는 유형 그거 그대로 2022 예시문항 오마저한 거거든 그래서 쌤이 딱 작년 총평 때도 3월 학평은 정말 열심히 아주 성실하게 변화된 수능을 오마저한다고 했어 그런 의미에서 올해 너희가 3월 학평 점수 자체보다는 올해는 어차피 점수로 객관하기 좀 어렵고 점수 자체보다는 너희가 여기 나와 있는 유형들은 너희 걸로 만들면서 가져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올해도 역시나 그러한 변화된 유형을 매우 열심히 반영한 문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3월 학평의 해설을 통해서 다시금 수능에서의 추론 수능에서 요구하는 추론이라는 것을 다시금 짚어가고 그 지점을 탄탄하게 보완해가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유의미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된 거지 그런 의미에서 아주 땡큐한 겁니다 우리한테 너희가 시험을 볼 땐 어려웠겠지만 너희가 그만큼 가져갈 것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너무 미워하지 말고 3월 학평을 역시 총 4가지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총 4개의 지문 쌤이 작년에 4개의 지문 나올 거라고 예측했던 그 이후부터 꾸준히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독서 방법론부터 시작해서 사회정책, 기술, 인문 이렇게 구성됐는데 이 지문이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일단 가나 주제통합형 지문이었고 그래프가 일단 알파벳이 몇 개야 굉장히 이제 어떤 폭력적인 그래프가 딱 들어있고 그래서 너희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모했을 거다 여기서 거기서 특히나 기존에 정보를 조합하고 정보들을 엮으면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너희가 지문을 독해왔더라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개념이었거든 여기서도 지문의 깊이 자체가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보가 겁나게 많지가 않아 근데 너희가 그 하나의 핵심적인 개념 이 개념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글을 읽어나가면 뒤에 문제가 다 추론이잖아 추론이라는 건 생각을 요한다는 거거든 그때 너희가 생각해낼 만한 거리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추론이라는 건 곧 지문 속에서 일치 불일치로 뽑아낼 만한 요소가 아닌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했느냐 뒤쪽에 보면 알겠지만 7번, 8번 문제 어려웠습니다 시간 많이 썼겠지? 특히 8번 문제, 3점짜리 추론 문제 근데 그 문제는 너희가 읽으면서 효과만 파악한다면 보자마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장 간단한 문제 중 하나야 3점을 줬죠? 아는 거야 학생들이 짚지 않고 읽어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짚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읽으면서 7번과 8번은 평가원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해 핵심 정보 파악 능력이라고 합니다 결국 핵심 학생들이 가장 기본이라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핵심적 정보 개념이죠 그 핵심적인 정보에 대해서 나온 문제들 다 추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은 해설 강의에서보다 더 깊이 있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독서 방법론은 아주 평이했다 그래서 3개의 문제가 나왔고요 너희가 보던 방식이었을 거야 지문 속에서 독서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독자의 능력과 태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온 문제 요거는 이제 쌤이 작년에도 상호텍스트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상호텍스트성이라는 게 변화된 수능에서 두 가지를 강조했거든 문학에서 첫 번째가 문학사 두 번째가 상호텍스트성이야 한마디로 글과 글의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래복합도 많이 나오고 평론과 엮이는 문학도 많이 나와 자 문학에서는 평론과 엮었을 때 독서와 문학의 상호텍스트가 또 가능해지지 그나마 우리가 변화된 수능에서 여기 독서 방법론 물론 문제는 쉽지만 이거는 오로지 유형을 말하고 있는 거야 자 문제는 쉽지만 글과 글이라는 이제 독서 텍스트와 여기 있는 2번 문제에 나오는 보기 보기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그냥 글에 가까운 그런 작품들이 나왔지만 문학 작품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아니 없지 않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상호텍스트의 출제의 경향을 담고 있는 문학 2번 문제 근데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아 세 문제 다 매우 평이한 문제들이었고요 자 너희가 풀던 방식대로 풀었다면 첫 번째 건 부담이 없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시간을 많이 소모했을 것이고 너희가 이 문제를 풀면서 시간이 부족해지니까 뒤에서 또다시 너희가 의식하고 집중해줘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 지점들이 정교화가 되지 않았을 수 있어 일단 시간이 부족하면 좀 급해지거든 특히나 문학에서 너희가 보기 문제를 해결할 때 급해졌으면 안 됩니다 올해 시험에서 문학의 보기 만만하지 않았거든 근데 오히려 너희가 보기에 조금 더 힘을 썼다면 지문 독해 과정은 더 쉬웠을 수 있다 작품 해석은 좀 더 쉬웠을 수 있다 그만큼 보기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됐던 시험이 역시 3월 학평입니다 작품 가서 작품 이해를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 작품을 어떤 방향으로 읽게끔 하느냐 그것을 잡아주는 게 보기 그 비평이잖아 그치? 자 따라서 시간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게 만들었던 지점 얘가 이제 가장 큰 가능성이었겠죠 자 가 지문은 이제 정책 길레마에 관해서 이를 해결하는 두 가지 모형이 제시가 됩니다 기억 모형, 니은 모형 명확하게 그 모형들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해결의 방법론을 가지고 있느냐를 너희가 알아야지만 뒤에서 적용할 수 있잖아 나의 이제 적용해서 이 방법론들을 가지고 추론하게끔 만들죠 자 지방정부, 중앙정부 받는 지원금의 두 가지 형태 자 여기서도 이제 역시나 정책입니다 정책의 핵심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거야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대로 이러한 지원금을 줬을 때의 효과 두 가지 그 효과만 너희가 정확하게 그 개념 어떤 효과를 지니고 있는가 를 파악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추론 문제 오히려 이런 문제들은 너희가 급할 게 없다 급할 게 없이 정말 중요한 바로 그 지점 추론에서 너희가 결국 응용해야 되는 바로 그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 데 보다 더 천착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급하면 안 돼 이제는 예전처럼 171819처럼 정말 많은 정보를 던지고 이 정보들 간의 관계를 표피적으로 너희들에게 처리하라고 하지 않거든 보다 더 깊이 있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의 길이가 짧다고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 기술 지문이 그랬죠 요 내용은 우리가 이후에 이제 뒤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술 지문이 그랬던 게 지문의 길이는 짧았으나 문제 자체가 추론을 요하는 문제들이 두 문제나 있었거든 그래서 문제 풀 때 너희가 시간을 많이 썼을 거야 지문 독해 과정에서 핵심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뒤쪽에 문제가 인과 추론 보기 사례 적용 요런 문제들이 있었어 11번 12번 문제 만만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도 우리가 해설강의 선생님이 또 짚어가면서 너희들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가 이 지문에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은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런 지점들을 해설 때 다시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문 지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문 독해가 문제의 난도보다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너희가 지문 독해 산을 어떻게든 넘었다면 오히려 문제 풀긴 조금 더 쉬웠다 왜? 다 내용일치 내용이해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거든 그래서 문제의 난도 자체는 그래도 가장 너희가 수월하게 풀만한 지문이었다 역시 중요한 건 지문의 내용입니다 자 지문의 내용을 보시면 대비되는 이론들이 나와 대비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대비의 지점을 포착하는 거죠 핵심과 기본 다시금 반복하셔야 됩니다 얘들은 6평 9평 수능에 그대로 또 나온다 자 다시금 너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의 기준을 명확하게 축적해 나가야 된다 이걸 여실히 보여줬던 지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학에 대해서 넘어가면 자 문학 같은 경우는 총 이제 4가지의 갈래가 역시 나왔는데 이번 시험은 너희가 고전소설 고전소설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보기에서 포착해야 된 요소들이 존재했다 너희가 보기를 대충 보고 아 그냥 굉장히 환상적인가 보다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숙향전이란 작품은 이미 평가원에 나왔었고 우리가 교재 애를 통해서 개념 강조해서 다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숙향전이 역시나 어떠한 보기 어떠한 관점과 나왔을 때 너희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이 작품을 읽어냈어야 하느냐 무엇을 반드시 놓치지 않았어야 하느냐라는 지점들을 보기가 잘 보여준다 자 해설에서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갈래복합 여기서 또 시간 많이 있었겠지 자 김춘택의 별 3위인고 이정보의 작품 그리고 박지원의 역시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묘지명이 나와 있었죠 자 여기서도 이제 너희가 문제를 풀면서 아무래도 갈래복합에서도 문항 자체가 조금 어려운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독서와 비교한다면 독서의 지문들이 보다 더 난도는 높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문학도 너희가 눈여겨볼 지점들이 꽤 있어 특히나 이제 현대시 현대시는 얘들아 백석과 김수영 이거 모르면 안 되죠 백석과 김수영 시인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작가들 지금 3명이 다 올해 EBS 작가 연계야 3분 다 박지원을 포함해서 뭐 거의 매년 나오신 분들이죠 알자는 이제는 낯익은 작가의 낯선 작품 혹은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박이란 작품은 너희가 교과서에서 본 학생들 많지 않니? 이 작품은 매우 낯익은 작가의 낯익은 작품입니다 근데 이러한 작품들도 어떤 다른 작품과 역겹고 어떤 보기를 제시했느냐 더 중요한 게 있죠 문학의 핵심은 선택지입니다 어떠한 선택지의 개념어로 이 작품을 설명하고 있느냐 이 작품을 규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갈릴 수 있다는 거야 판단이 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금 중요한 건 작품 해석과 더불어서 관점, 관점은 곧 보기입니다 쌤이 보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 알고 있을 거야 보기라는 건 기준이거든 그 기준을 가지고 작품을 읽은 다음에 끝나지 않죠 선택지 판단이 핵심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문학도 역시 해설할 때 고전을 중심으로 너희들이 어떤 지점들이 어려웠을까 이런 부분들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가 어떠한 선택지의 개념어가 굉장히 유의미했는가 너희가 주목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소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유형이나 이런 지점들 무엇을 묻는지 결국 중요한 건 이거거든 너희가 작품을 읽을 때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 그 포인트들의 기준은 당연히 선택지입니다 기출 선택지죠 너희들에게 무엇을 물어왔는가 그 지점들은 당연히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가장 기본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유형을 중심으로 오답노트를 작성하면 돼 그래서 너희가 틀린 문제가 있다면 단순히 내용과 연결해서 아 내가 이렇게 써있었는데 이 문제를 틀렸네? 이게 아니라 아 내가 아직 이 지점이 출제 포인트인 걸 모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출제 포인트는 끝까지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게 돼야 돼 그래야 점수가 올라갑니다 내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자 그래서 갈래복합은 어려웠기 때문에 참 해소를 하겠지만 다시금 화자와 서술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가 겁나게 많이 나왔다 항상 쌤이 강조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야 지금까지 그러한 지점들을 놓쳤다면 너희가 문제를 풀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지 그러한 지점들을 파악했다면 문제풀이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출제 포인트고 그게 기준이잖아 쌤이 강조하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고 유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 지점들이 독서만큼 가시적이지는 않았으나 역시 문학도 우리가 해설을 통해서 또 주목해봐야 되는 지점들 따로 쌤이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과목도 이제 너희가 선택과목 특히 이제 처음 너희가 선택과목을 다 선택해서 시험을 보느라고 그것도 굉장히 부담이었을 거야 언어와 매체가 보니까 지금 일단 이제 오늘까지의 등급컷으로 비교해봤을 땐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장문 역시 좀 점수에 간극이 좀 있습니다 화작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쌤이 별의는 밤 화작하고 있지만 유형이 역시나 동일 유형 반복이었거든 그래서 화작도 눈에 띄는 고난도의 문제들이 없었어 없었고 기존에 내왔던 방식 그대로 그러한 유형의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는 방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전략적으로 화작의 문제를 풀고 있다면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난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난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언어 매체의 경우 아마도 매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좀 있을 텐데 매체 같은 경우는 아직 너희가 익숙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매체에도 분명하게 반복되는 유형이 있거든 그리고 특히나 매체 시의성을 굉장히 많이 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들도 보면 매체에서 비대면으로 말을 주고받는 방식들이라든지 최근의 시의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지점들이 나오고 있죠 매체 문제는 너희가 어떤 유형들이 나와서 나에게 무엇을 묻는가 특히 매체라는 게 종류가 엄청나게 많지 않거든 제한된 매체라는 특성과 그 특성에 대한 비교 안에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너희가 크게 부담 갖지 말고 매체는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언어 같은 경우 언어도 확실히 이번에 작년부터 선택과목이 생기면서 가장 노력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화작을 선택하냐 언매를 선택하냐에 있어서의 유불리를 줄이는 거야 그 격차를 줄이는 거야 그래서 화법은 약간 난도가 올라갔었던 게 작년이었고 언매는 약간 난도를 내렸던 게 작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점들에 있어서 언어도 굉장히 고난도의 문제가 나오진 않았다 단 이건 전제 조건이지 언어는 너희가 개념이 어느 정도 습득이 됐다는 전제 하에 이제 언어를 막 시작하고 아직 언어의 개념이 완성되지 않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언어의 개념이 완성된다면 너희가 얼마든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3월 학평에 대해서 쌤이 얘기를 하면서도 약간 마음이 이제 또 무거운 건 너희가 시험을 보는 그 분위기 자체 시험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아파서 또 시험 못 봤던 학생들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 시험을 보고 싶지만 보지 못했던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오늘 또 오전에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사이트에 몰리면서 이제 시험을 이제 개인적으로 치른 학생들이 몰리면서 사이트에도 마비가 되고 그래서 그런 일련의 이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가 힘든 상황에 굉장히 열심히 그래도 공부해주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집중하고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은 분명히 보상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3월 학평은 너희가 점수에 연연하는 객관화가 아니다 너희들의 부족한 지점 너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보여주는 객관화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라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나머지는 또 해설에서 쌤과 조금 더 딥하게 이제 우리가 유형들과 문제들 지문들을 파헤쳐 보도록 합시다 정말 고생 많았어 얘들아